미쓰리! 미쓰리! 야, 미쓰리.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! 당당한 주식 부자 이선심으로 거듭나라는 의미로 내 주식에 딱 반해 너한테 넘길게. 중국에 보낸 정수기가 왜 되돌아와? 우리 월급 어떡해요? 나도 비회자야. 비 잔뜩 걸어다가 바꿨습니다. 내가 합니까? 우리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? 1억 8천 200만 원어치 주식이 이제 휴식을 가? 우리 이 회사가 하면 진짜 안 돼요.